천복이 데리러 갑니다. 와, 이 날이 오는구나. 이 날이 왔어요, 디데이가 왔어요. 실감이 안 나네, 아직. 아, 나는 너무 기분이 좋다. 여보가 너무 돌고 돌아서 이제 고통의 행복을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되죠. 나 안 올 거야. 오늘은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여보하고 진짜 여보하고 왜 그래? 여보가 안 온다는 얘기가 제일 웃기다, 야. 이제 안 울어가, 여보. 두고 봐. 정신 바짝 차리고 여보랑 전복이 내가 딱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 간다, 전복이 만나러 간다. 아, 다른 공간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 제왕이라니. 아, 어떡해. 다 이걸 하냐, 엄마들은. 그때는 전복이 보고 수면 마취 한 다음에 이제 공간 술술하니까 자는 돈을 잘해 주시겠지. 응.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제왕적인 산모들의, 남편들이 잘해야 되는 거. 촬영. 촬영을 잘해야 돼. 왜냐면 여섯 시간 동안 계속 누워 있어야 되거든. 수면 마취 깼을 때 예컬을 보여줘야 돼, 남편들이. 아니, 안 돼. 다 들어볼게. 이렇게 아주. 네, 네, 네. 네, 네. 아, 미치겠네. 다녀오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여보, 갔다 올게. 여보, 잘. 안으로, 안으로.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아무 일 없어. 걱정하지 마. 전복이 만나자.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잘했어.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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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절대 울면 안 돼요, 여보. 코 막히면 수술할 때. 다 잘될 거야, 다 잘될 거야. 걱정하지 마, 어? 아니, 운식할 것 같은데. 아니, 누가 울어, 왜? 왜 울어, 왜? 누가 울어, 왜? 왜 울어, 왜? 울면 안 돼요. 어, 여보. 걱정하지 마. 울면 안 돼요. 어, 여보. 걱정하지 마. 울면 안 돼요. 어, 여보. 걱정하지 마. 왜 울어. 너 울어. 왜 울어, 떠나 윤희로 돌아가신 거 같아. 왜, 왜, 왜. 곡하세요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휴, 아휴, 아휴. 이야, 아, 이게 나도 모르게 확 나오는구나. 아.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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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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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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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휴, 평생 지켜줄게. 사랑해. 어휴, 그래. 어휴, 그래. 아빠 목소리 들었어. 아빠 목소리 듣고. 아빠 목소리 들려? 전복아. 아빠야, 어휴. 아빠 익숙한 목소리 들려? 아휴, 머리도 예쁘다. 아주 예쁘다, 우리 딸. 아, 예쁘다. 우리 전복이 너무 수고했다, 사랑해. 전복아, 좀 이따 봐. 저기, 지금 그럼 꿰매고 있나요? 네, 앞으로 한 시간 정도. 왔다, 왔다, 왔다. 또 달라졌어, 얼굴이. 우리 전복이에요? 네. 네. 3.6, 760. 네. 그래서 51cm의 키를 가지고 태어났고요. 51cm는 작은 건가요, 큰 건가요? 큰 편입니다. 이쪽 손을 엉덩이 올리시고. 아, 아파요? 이게 눈 뜬다. 나 미치겠네. 나 미치겠네. 너 왜 이렇게 아빠야 아빠야 전복아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아빠가 지켜줄게 너무 고마워 아빠 엄마 찾아와줘서 너무 고마워 아빠가 평생 울지 않게 지켜줄게 왜 이렇게 고맙고맙했다 오늘 엄마 품에서 너무 잘 잔다 다혜씨 덕분에 우리 정말 제 인생의 복덩이 전복이 잘 만났습니다 순산 잘했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또 더 이뻐질 거예요 내일 모습도 남기고 남겨서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진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